집회주최 측은 당일날 집회 및 행진 시 신고된 내용대로 준법 집회로 개최하고 자체적으로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은 가용경찰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당일은 전국경찰의 비상근무를 발령하여 가용경찰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며 경찰관 폭행, 주요시설 점거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폭력행위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한편 핵심주동자 및 극렬행위자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사법조치할 계획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